어... 탱커 스택 네 이거 아래로 밀게요 아래로 오른쪽 아래로 오케이 어 뭐야 MH5 광각 탱커 4스택이요 탱커 4분 네 얘네 피클 빠졌고 네 앞라인 피클이요 얘네 정화도 빠졌어요 네 저 끈기 맞았거든요 MH5 광각 킬 밴 나 주디도 아직 있어요 머리 있어요 여기 주디 네 머리 주디요 네 나 더스크 있거든요 순수로브 끝나면 힐러 땡겨줄게요 탱커 저한테 오세요 네네네 가고 있어요 머리요 네 자보까지 오케이 저 빅킬 쓸 거예요 네 얘네 병사 먹혔다 병사 먹혔어요 없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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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들 빠졌어요 금들 네 얘네 병사 먹혔어요 나 3초 뒤에 땡겨줄게요 네 레지 먹었어 얘네 빅킬 빠졌고 이거 아래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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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시로 6시로 얘네 일로 스턴이에요 네 금지 자보요 네 상대 이제 피킬 돌았다 이거 스택 좀 받고 천천히 하시죠 네 땡거 스택 네 나 이거 5초 뒤에 클랩 잡으실게요 미킬 있어요? 미킬 있어요? 네 저 더블 있어요 미킬 있어요 미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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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나이스 미킬 나 주디도 있어요 네 나이스 미킬 나이스 이 자식 뭐야 이거 미킬 미킬 여기 루파 위에 아래 케콜 네 미킬 어 다이브는 실망 가볍게 네 말씀드릴게요 곰.. 아까 걔네.. 어 아니 걔네는 아닌데 곰팽이예요 응 곰곰.. 어 슈토코우드곰 하나 있네 병사 암호에 어 곰곰 캣콜 토음 다이브? 어 걔네 할폴이 학자 두 거네 갔네요 루파가 그 가네요 루파 까부네 이거 스택 다시 바꿔 갈게요 네 얘를 왜 뭉쳐있지 어 얘들이 요기 라인에 이렇게 세워 온다 먼저 온다 실팩만 받고 갈게요 얘네 다 앞신발 쓰고 들어왔거든요 지금 들어와 있는 거 볼게요 왼쪽 위로 왼쪽 위로 피클? 네 얘네 피클 빠졌다 시간 발라줄 수 있나? 끝난 거 같은데 그러면 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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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 꽉 잊었는데요? 스토코우 마크 애넬러 신발 다 빠졌어요 어 응 너무 무리할 수도 없네 너무 무리할 수도 없네 와 이렇게 패면 내내 안 들어온다고 당황스럽네 이게 꿀 힐러 여기 있어요 힐러 여기 있어요 리미테 거 네 왼쪽인가요? 아니 아니 아직 못 봤어요 네 안 보여요 어 어 이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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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빙 탱 룩 곰 카빙 블라이트 커지 그 커인데 용병 곰이 더스쿱치에요 블라이트 쿨뚝이네 산드레 쿨뚝 그냥 이상하다 그 커 용병 용병 재키의 그 커 뭐야 Q2에 W 속박? 이거 시장만 받고 그냥 갑시다 응 오른쪽 벽으로 밀게요 어 어 왼쪽으로 밀어요 얘네 루파 신발 빠졌어요 약대기 루파 다음 더스쿱에 끝나겠네 블라이트 지금 묶어놨거든요 로브 퍼지 오른쪽으로 밀게요 블라이트 블라이트 신발 빠졌다 레즈 먹었다 얘 아직 피킬 없거든요 네 치클 또? 네 힐러 지금 침묵이에요 상대 힐러 침묵 응 산들 빠졌다 컷 하빙 2층이구나 아 곰 2층이야 뭐 먹어야 되지 킥콜 있지 없지 새 카빙 먹을까 메인원딜이 크커라가지고 카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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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였지 많은거 드시죠 디노님 오른쪽 요거 요거 드시죠 왕실 암모 어 오케이 오케이